저희가 도착한 이곳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연희동, 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네입니다. 오, 진짜요? 여기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맛집들 다 있어요. 도보로 5분이면 갑니다. 저 저 동네 알아요. 여기 맛집 진짜 많아요. 나 여기 너무 좋아해. 안산도시자연공원까지 도보 15분입니다. 안산. 아깝네, 아깝네. 자, 오늘 저희가 볼 매물은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 있는 바로 저 집입니다. 나 잊지마! 나 잊지마라! 나 잊지마라! 나 이 집 지을 때부터 봤어.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 지어진 지는 10년 됐는데, 최근에 외관이랑 내부 인테리어를 싹 다 했어요. 주차장은 이제 세대당 두 대씩 사용 가능합니다. 두 대? 리모델링! 우와, 자동이야. 속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리모델링 후 첫 입중입니다. 완전 신축이네요? 네. 첫 입중이네요. 집 이름 먼저 공개하고 들어갈게요. 연이 만노 가까이 위치한 홈슐랭 수납 부분. 쓰리스타를 받은 이 집의 이름은요. 연이 수납 미식회! 상구장. 복박이 수납장입니다. 렛츠기릿! 원래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양쪽에 문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집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프라이베시. 나이스. 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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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장이 많네요. 양쪽이. 양쪽이. 깊어, 깊어. 디스 이즈 하하우스. 디스 이즈 하하우스. 디스 이즈 하하우스. 디스 이즈 하하우스. 벌써 중문이 달라요, 중문이. 중문이 있어요. 중문이 뭐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게 중문입니다. 추울 땐 한기를 막아줘. 와! 방암과 함. 와! 너무 멋있어. 잠깐만. 그냥 정식 코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다 하시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지만 이게 하나 더 있는 게 좋아요. 아, 맞아, 맞아. 뭔가 괜히 더 이제 들어가는 느낌?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보지 마세요. 왼쪽, 왼쪽. 사이즈 좋아. 사이즈 너무 좋아. 사이즈 너무 좋아. 와, 너무, 되게 넓어. 엘직하죠? 엔시티 드림 말고 1, 2, 7 다 무너도 될 공간. 우리 세 명이 누웠을 때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 눕고. 그리고 재밌게 눕고. 자. 세 명이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너무? 나 이건 못 봤는데. 양세호 씨. 아직도 담에 걸렸어요. 양세호 씨. 입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쇼파나드는 공간 오른쪽에 가볍게 바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창도 그지막히 있고 그리고 여기 야외 공간이 있네요. 발코니가. 아니, 근데 앞집하고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 않나요? 저기 보세요. 야, 채광이 그냥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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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져. 예. 와, 대박이야. 와, 근데 유리도 되게 독특한데요, 이거? 브론즈 유리. 브론즈 유리. 브론즈 유리. 아, 이번에 뷰가 이기겠다. 아, 뷰가 너무 답답하네. 아하, 섭섭합니다, 섭섭해. 아, 근데 우리 의뢰인이 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하. 이야, 저 뒤에 벽밥아. 아, 저 다 수납입니다. 저거 뭐야? 수납 공간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납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수납 너무 좋아.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핫한 거 아닙니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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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베리 핫. 댄스 베리 핫. 댄스 베리 핫. 이거 뭔지 모르죠. 이거 알아요? 아, 이제 봐. 리드를 따랐습니다. 지금 뭐 조종당하네. 양세 라이팅이라고. 양세 라이팅. 야, 우리 구린이들. 양세 라이팅.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일단은 방으로 모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짜자잔. 아, 마크 리액션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왔나 봐요. 오우, 깔시 넓다. 일단은 창문도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널찍하죠. 널찍하고요. 네. 근데 체감도 보세요. 체감도 그냥 굉장히 핫합니다. 여기 왼쪽에 오면은. 자, 양쪽에 문이 있어. 양쪽에. 어디가 화장실일까? 자, 어떤 게 화장실이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자, 잘 보면 하나가 뭐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화장대예요. 화장대. 아, 나 다 했다. 이쪽 같은 거.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울려요. 울린다, 울린다. 저는 이쪽이 화장실인 것 같아요. 이쪽이 화장실이다? 이유는? 밑에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다. 뚫려 있으면 안 되지. 똥 싸고 있는데 똥 냄새 다 들어오면. 오히려 똥을 싸니까 뚫려 있어야지. 아니지, 아니지. 이게 공기 순환이 밖으로 되면 어떡하려고. 아니, 근데 어쨌든 안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요, 뚫려! 화이팅! 자, 한 분이 설명은 맞았고요. 한 분이 위치는 맞췄습니다. 역시 우린 잘했어. 잘했어. 화장실이 아닌 것부터 일단 생각하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어야 되지? 이게 드레스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넓다. 수납 미식회 에피타이저 드레스룸입니다. 첫 입주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아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역시 수납. 또 수납이네요. 진짜 좋다. 진아 화장실이겠죠? 아웃보스 좋아요. 아웃보스 넓다. 얇아.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어떤 거? 아, 이게 브랜드가 있는 거구나. 제가 또 좋아하는 변기 브랜드입니다. 아니, 변기 브랜드까지 할 정도면은 진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약간 좀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보려고 할 곳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공간은 제가 가는 곳까지 안내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이 친구 한 벌레요? 아, 신식이네. 아, 좋아 좋아. 와, 이렇게, 이렇게. 아, 길 안 잃어먹겠다. 자, 출발합니다. 뿜뿜. 칙칙, 뽀뽀, 칙칙, 뽀뽀, 칙칙, 뽀뽀, 칙칙. 짜라자잔, 짜잔. 우와. 와,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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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출발. 와, 진짜 넓다. 와, 미카침. 야, 미카침. 그리고 지금 색깔도 약간 진한 그레이와 연한 그레이를 믹스로 했고 이 세라믹 상판까지도 벽이랑 똑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통일감을 줬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납입니다. 아, 진짜? 오울 수납, 오울 수납. 다 수납. 다 수납. 다 수납, 이거 다 수납. 재민이 목에 지금 두드러기는 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제가 지쳤어요, 제가. 나중에 진짜 물어볼 거야. 진짜 시킨 거 아닌지. 같은 팀이지만 불편하네요. 홈슐랭 수납 부분 쓰리스타를 받은 주방입니다. 역시 수납. 수납 20회 메인디쉬.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그리고 여기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역시나 수납 공간. 역시 수납슐랭. 쓰리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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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 구멍만 있으면 다 수납이네. 그렇죠. 식세기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넓네요. 넓고 깊어. 와, 진짜 깊어요? 네. 거기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거기 깊으니까 나와요. 언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봐, 아이고. 재민 씨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우와. 그거 인정입니다. 인정이에요. 아파요리로서 돼서 안에 뭔가 비밀 무관 있는데. 네, 네, 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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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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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이야, 여기가. 네. 보조 주방이 있어요. 보조 주방이. 냄새 싹 빠지게. 최고네, 최고. 안에는 인덕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인덕션 파에요? 가스레인지 파에요? 솔직히 가스가 더 편한 거 같아요. 아니, 아니. 근데 근데, 물 끓일 때는 인덕션. 오, 빨리 끓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고기 같은 거 구울 때는 전 가스 파에요. 아, 굉장히 집안 그런 일 관련된 거 되게 잘 하시네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아르바이트를 시켜가지고. 아, 진짜? 진짜? 옛날부터 해가지고. 정확합니다. 살림남이네. 자, 여기도 수납이고요. 그리고요. 이리 쭉 들어가세요. 다 수납이네. 여기 다 수납이에요. 아까 안방과 주방 사이 지나쳤던 곳에 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열렸다. 어, 북방이 장 또 있어. 이게 장에 또. 슬라이딩 도어. 오, 옛날. 오, 좋다. 아, 그 수납이 여기 너무 잘 돼있다. 너무 좋아. 문을 이제 또 두 개를 열어봐야 되는데. 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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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뭐했어요? 아, 보고 싶은데?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 이제 정불이 같은 거. 너무 깊은데? 너무 깊은데? 근데 옆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요? 아, 여기는. hot. 수납 베리 hot. 수납 베리 hot. hot. 자, 양세일 하이팅.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INSTP. 양세일 하이팅. N3. 세 명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 세탁기래요. 아니, 근데 세탁기 건조기 수납해놓은 게 너무 좋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좀 매력이 있네요, 연희동. 제가 듣기로는 또 컴퓨터를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여기를 취미방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럼 아마 상대를 무찔렀을 때 이런만 하지 않을까요? 요! 드림! 요! 방을 침실하고 드레스룸. 층의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어, 마지막 문이. 문이 또 있어요? 오케이. 하정희 씨. 방음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끝까지 다 막혀 있어서. 닫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 우린 우주식 아닌데. 제가 먼저 해서 다행이다. 우주식 아닌데. 아, 우린 우주식 아닌데. 아, 우린 우주식 아닌데. 아, 우린 우주식 아닌데. 벌면 들릴 거예요. 들리죠? 완벽하네요. 방음이 완벽할 거예요. 나도 약간 방음이 됐던 것 같아. 예, 예. 근데 틈이 있는데. 어? 아니, 뭐야. 소유가 아닌. 꼼꼼하다. 자, 연희 순환 미식회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리모델링 후에 첫 입주하는 집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집안 곳곳에 굉장한 수납 공간이 많았다는 점. 좋은 남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희 순환 미식회. 매매 가격은요? 오토메일! 정말 이 집의 정말 큰 메이빅트는 요새 분양 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분양 받기 얼마나 힘들고 아직 자녀도 없으신데 그건 점수가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거의 신축이에요. 네. 리모델링이 되고 바로 입주니까. 너 나보다 형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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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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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